안녕 안녕 당연히 6대째 프랑스 챔페인을 생산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당연히 프랑스인이겠구나 했죠 깜짝 놀랐어요 사실 프랑스에도 뭐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럴 수 있죠 누가 봐도 한국사람 같은거에요 한국사람 한국사람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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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인 분이 계실 줄 몰랐어요 한국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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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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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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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다들 한국 이름이 있으신지 궁금한데 김용현 용현 용현이 형 잘 어울리는데 ож일 이쁜 인 히 한국사람 김 봉태 김봉태 봉태 봉태 공태 뵌 형 이름이 더 재미있는데. 형. 봉태 형 이름은 봉기예요. 봉기리? 봉기. 봉기? 봉기? 봉기. 김봉기. 김봉기, 김봉태. 진짜 전통적인 한국 이름. 김 봉태. 형이 되게 크게 웃으시네. 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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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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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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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숙? 여자 이름은 은숙? 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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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과 선물을 기게 자라고 하자 중간에 대부분을 기게 봄이 왔을 때까지 갔고 gh leads을 위해 한국에 왔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있는 것만이ว'에선 있었던 것만이 viens 저의 독서의 여성가가 이를 알았을 때 저는 그 누구를 가지고 있는 것 안녕하세요 몇 년이 없다고ige요 아니요. 네, 이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김, 봉태. 한국어의 삶의 삶을 도움이 되었을 때 아마 제가 기회에 대한 기계의 기계가 되었을 때 공부하고 있는 기계가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저는 한국어의 삶을 도움이 되었을 때 한국어의 삶을 도움이 되었을 때 시작하는 방법을 하여 제안을 도움이 되었을 때 제안을 도움이 되었을 때 이 사회로도 그리고 또 다른 섬세지 이 사회로도 그리고 또 다른 섬세지 이 사회자 또 다른 섬세지 그리고 또 다른 섬세지 그리고 다른 섬세지 네? 아니요? 저는 중국인이예요. 너는 한국인이예요? 아니만 한국인이예요? 또 중국인이예요? 태일날, 중국인이예요... 네,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테스트 ADN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의 성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민원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는 사실 진행이 좀 불가능해요. 대신에 저희가 이제 실종 수사팀이 있어요. 그쪽에서는 유전자를 채취해서 저희가 시스템에 등록을 해놔요.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하려고 하시고 이 형제분은.. 언제에요? 2012년에. 2010년에 ya. 마사는. 내 생생이 saker가 너무나 아이 왜 한국인가요? 숙제는 그는 억제작남이 저지 18일하고 않고 고지는 이 가사는 그는 전문가여 나는 40여간ete. 내 생생을 위해서 뇨을 받은 10일을 했고 흔한 질문에 공 Aviation 지내왔였을 때 뒤에서 저는 통과한 전 kosmuAll을 HTTP 지난달에 통과한 홈, 저희는 우리 소식에서 하야는 정말 어떠ß. 지금 7년전간이고, 서울에서 활동을 Sophie에게 요구를 이동해서 내 가족이 로봇을 찾아와봤습니다. 이정도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는 세계에 대해 환영하이시고 또 말했습니다 둘 중 딸이 가해야되도 시원할까 아.. 언니가 더 만나고 싶어 하셨는데 ility 피부가 없어서 네, 다 있었는데 이제는 사는 첨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모든 아이들과 같이. 혹시 그 어머니가 기다렸다시피 그 어머니가 기다렸다시피 그 어머니가 안 돌아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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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는... 혹시 나의 며le biologiste, 남편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지금 나의 아이를 하고 싶다. 이제는 이제는 내 아이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리와? 부모님 찾을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번 여름에 한국에 가려고 해요 몇 invoice? 몇 월에 이리 와요? 結색 Give Ceux Şey 이 시절은 이제lich 오 syndrome 더ip vac여를 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될 수도 있다. 10일 만에 메일이 왔어요. 아버지한테 온 건가요? 봉태 그리고 우리 미스코리아가 만약에 방송이 나가면 혹시 부모님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찾기가 쉬워질 수도 있죠. 아마도. 미스코리아. 이게 정말 저는 방송 다 떠나서 정말 부모님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건데 이게 신뢰면 안 해도 되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영상 편지 같은 거. 그래도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진짜 진심으로 찾기를 바래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원하시면. 아 정말. 아 진짜. 아 진짜 그것이 있대라니까. 그러면 진짜 진짜. 잠깐. 어. 해야지. 엄청 얘기해줄 수 있어. 아 진짜. 내일이enth 말할 수 있어요. 아 진짜.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읔. 저مة 인사라고 그래서 있는 거죠. 제가 제일 souhaité. 저는 어흥에서 유리한이사. 제 이름과 이름과 이름은 Kim Bong Tae입니다. 저는 21 décembre 1983, 그래서 세울라고 합니다. 제 부모님은 제 부모님과는 13 décembre 1980입니다. 제 이름과 이름은 Kim Bong Tae입니다. 저희는 아직도 저희의 생활을 통해서 저희의 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생활을 통해서 저희의 생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ほど 우리는 사진내로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것들을eria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명을 더 많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성과의 삶과 계획을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있다면, 여러분께서 어떤 것을 알고 있다면, 마지막에 대해서는 한국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식입니다 오이구! 오이구! 그리고 이 소식이 왔어요 이 소식이 왔어요 이 소식이 왔어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가 정말 즐거워보게 되었을 때, 두 년이 없었을 때, 그리고 한국어로 인식이 되었을 때, 그리고 한국어로 인식이 되었을 때, 그리고 한국어로 인식이 되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찐틴이 되었을 때. 역시 고맙습니다. 역시 고맙습니다. 그리고 배송이 될 수 없었는데요. 역시 고맙습니다. 제 반응에 대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시절이 굉장히 진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좋은 경험입니다. 제 반응에 대해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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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샷, 샷!